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30초 동안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본인의 단점 위주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소개 400제 얘기해봐. 그럼 어떻게 하죠? 최대한 좋다는 사례들을 막 구해요. 여기저기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하고 또는 거기 합격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나 추궁해서 마치 자기 사례인 양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공부하게 될 사례들인데 이게 내 경험인 양 소위 포장을 한단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결국 뭐냐면 정리를 해봅시다. 소개팅에 나갈 땐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한단 말이죠. 맞죠? 하지만 구직활동을 할 때는 가르쳐줘도 본인이 하지 않아요.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는 검은색 머리에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노력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찾기 어렵단 말이죠.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인사 담당자의 시각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구직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니야 난 여자니까 안 돼. 공백기계 있으니까 더 안 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영어 점수가 없으면 더 안 돼. 지방대니까 더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점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휴학을 합니다. 맞죠? 편입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또 취업은 안 돼요. 내가 만약에 학점이 4.5 만점에 3.2예요. 그럼 뭘 합니까? 보통 방학 때. 전공에 대한 애착을 보이기 위해서 뭐 하죠? 당연히 뭐 하겠어요? 자격증을 몇십 개씩 땁니다. 자격증을 다섯 개 딴다고 그게 불안한 마음이 가실까요? 절대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세 가지 자소서를 쓰기 위한 접근 방법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툴들을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스타라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공계 지원자로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튼튼하게 플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야 대단한 목표를 갖고 있구나 자네는 합격 이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면접은 끊임없는 신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거든요. 계속해서. 입사 후에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가장 갖춰야 될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스타의 조건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보통 어떻게 지원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회사 왜 오려고 그래? 생각만 해도 막 땀이 흐르죠? 더 꽈서 물어보죠? 아니 그거는 옆에 회사도 가능하잖아. 우리 회사가 왜 그거야? 달달달 떱니다 이러면.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고객인 인사 담당자가 어떤 지원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생각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적극적 동기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회사에 왜 오려고 그래?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카드를 이용했고요. 또는 저는 동해바다 거기를 걸을 때 그 공장을 항상 이런 건 다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한테.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입사해서 매장 관리자가 되면 이런 거 한번 바꿔보려고 지원했습니다. 커피 맛이 어떻더라?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기소개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설명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하니까 뽑아야 돼. 이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 과정을 써라.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과정이니까. 성장을 우리가 위에서 밑으로 할 수는 없다면 벤자인 버튼도 아니고. 그렇죠. 성장 과정이니까 당연히 밑에서 위로 큰다고 생각하니까 자소서 흐름도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성장 과정을 물어본 건 과거, 현재 중에 결국 궁금한 건 뭡니까? 당연히 현재예요.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자소서를 이렇게 보면 보겠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과거를 막 얘기하다 어떻게 되죠? 보통? 심취돼요. 성적이 낮다는 거에서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이게. 단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단점에 대해서 물어본 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 카렁,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죠. 단점 쓰라고 그러면 과도한, 지나친 이런 표현 쓰고 그 다음 어떻게 써요? 장점 써요. 아니 지나친 꼼꼼함이 왜 단점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쓰죠.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는 장점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면접관은. 계속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신입사원 채용은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뭘 원할까요? 과정이 중요시 되겠죠. 지원자 누구 씨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누굴 죽이길래? 절반 이상의 지원자들이 면접관님, 저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냅니다. 탈락이겠죠. 재정의를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수상적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답변을. 어차피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원자. 저는 북한의 김정은. 빈라데. 이미 죽었네요. 이런 테러적인. 이런 테러적인. 땡땡한 다음에 이게 입사 후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써줘도 되죠. 해서는 안 돼. 이런 한자 관심, 한자 사용, 외국어 배우고 싶고. 제2외국어, 일본, 중국, 도전. 이 친구가 결국 국제화 시대에 자기 개발은 회사의 미래? 이거는 어느 신입사원한테나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